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치마자 못버렸어 아니에요? 응 오늘 수정이가 나를 나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걸 아니잖아 아 입에 잡힌 게 있네 하나도 안 먹었고 넌 오늘 끝나고 그냥 쓸쓸하게 집에 가야 되겠다 내가 봤어요 넌 안 되겠다 진짜로 뭐야 꼭 붙어! 오빠가 지켜준다 꼭 붙으란 말이야! 꼭! 그렇지! 아 뭐야 알았으면 돼 비슷하구나 자신 있으세요? 조금 걱정되는데 안 되겠어요 설마 일단 함이야 좀 갔다 왜 이전에 2대1 데이트 하실 수 없잖아요 자꾸 이딴 거 씌울 거예요 잘 어울린 뭐 뭐야 뭐 뭐 근데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저는 썸녀가 몇 명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의자만 이에서는 다다익소 안녕하세요 너 내가 골라줄까?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한번 해봐도 돼? 어 그래 일단 좀 짧아줘야 돼 속바지 오늘 있어? 어 없지? 아니야 사과 팬티야 괜찮아 사과 팬티라고? 응 속바지야 속바지 아 그래? 없으면 내 팬티 빌려줄라 그랬지 아이 괜찮아 싫어? 난 약간 너가 양아치 같았으면 좋겠어 양아치? 양아치는 회색이야 그렇지 근데 이게 이렇게 납풀거리는 어 좋다 이런 느낌 좋다 내가 그러면 이런 거 어 일진의 정석 느낌으로다가 어 난 그런 약간 다양한 거 좋아하거든 어 오 야 좋다 그래? 어 딱 그 내가 공경하던 일진 누나한테 그래? 뭐야 뭐래 어 뭐가 어디가 문 지금 하자가 있는데 지금 어디가 하자지? 팔 길이가 좀 짧은 거 같다니까 팔 길이 이렇게 할까 아니야 아니야 지금 살이 쪄서 그런 거 같아 아 진짜 진짜 약간 찐짠한 일진 같다 약간 찐짠한 일진 같다 약간 찐짠한 일진 같다 됐다 이런 거 하자 그래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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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민망해 나이 다 나이 다 다 늙어서 진짜 너 안 읽어보니깐 괜찮아 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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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 데리고? 어 근데 좀 신난다 신나? 응 그치? 안 돌아? 안 돌아 지금? 나? 일단 밥 먹자 랍스터 어때 랍스터 롯데로 돌아와서? 랍스터이씨 오빠가 다 세팅해놨어 방역 있어 가만 있어 쫓아가 그냥 방역 있어 엄마! 진짜 웃네? 뭐해? 아 여기 앉아 이쪽 라인에 앉자 음식 내어 아직 걸릴까요? 몇 분 걸려 지금? 15분? 15분? 나 처음에 미쳤나 했어 이런 영어라고 불렀어 미쳤나? 나랑 되게 친해 오늘 근데 수정이가 나한테 어떤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냐? 아 나 그거 깜빡했다 안 됐다 너 진짜 얘가 감점 스티커 같은 건가? 존나 그거 빨간불 세 번 하면 얘를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지 옛날에 그런 거 있었는데 빨간불 세 번 하면 너 지금 빨간불 하나야? 아웃 되게 생겼네 이거 세 개면 나랑 사귀는 거고 이거 세 개면 아웃이야 왜 그러냐? 왜 그러냐? 왜 그러냐? 그래도 세 개면 제때 사고 코멘티 컷이라고 오오! 이것도 맛있어 우와 내 여자친구야 아 뭐요? 1일 여자친구 아 1일? 워트웨이 때 가는 거 없니? 응 되게 이쁘시지 응 네가 그런데 이쁘다 마다야 물티슈 좀 내촐라 응 응 그래 앞접시 하나 더 가져오고 아니 그냥 먹었어 음 맛있다 아 입에 자꾸 묻네 하나도 안 먹어봐 먹으라고? 응 응 아무 말 안 했는데 묻으신다니까 어 그래 고맙고 고맙고 와 근데 사람 짱 야 어떡해 조금만 천천히 맞자 너 신났어 지금 너 지금 거의 뛰기 직전이야 야 아 진짜 많이 알아보는구나 이게 핫톡을 먹고 싶다는 거지 야 아무리 우연일치라고는 오빠 이런 사람이야 잘하다고 잘하다고 알겠지 형은 사람이야 와 나 떨린다 진짜 심장 떨린다 안녕 아 지금 다리 쥐날 것 같은데 진짜로 지금 와 바로 출발이야 엄마 엄마 수정아 엄마 수정아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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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정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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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혹시 앞머리 갈라졌니? 개판이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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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우리 둘 다 개판이어서 너는 괜찮아 그래? 와 내가 옛날에 내 기억에 롯데월드가 되게 컸거든 응 지금 되게 작게 보이네 좁아 뭔 소리야 어릴 때에서 별로 성장 안 했잖아 별로 안 컸잖아 아 너 오늘 뭐 아아 아아 오늘은 나야 오늘의 갑은 나야 너가 아니고 네 정상전 정상전 아씨 나 이런 거 진짜 심한데 아 나 진짜 이런 거 약한데 나 진짜 이런 거 약한데 알지? 어 어 진짜 무서워 알바 보면 몇 손 나오신데? 그런거 몰라? 이쯔봐봐 아아 심장에 꿍 떨려완 척 아 뭐 iß어 좋아. 언제 끝나? 왜 이렇게 우선을 웃지 마시는 거야? 하자 하자. 꼭 붙어! 오빠가 지켜줄 테니까. 꼭 붙어! 오빠가 지켜준다. 꼭 붙으란 말이야! 그렇지! 깜짝이야! 깜짝이야! 다 왔어! 됐어! 됐어! 좋아! 지금까지 딱 좋았어! 오케이! 가자! 또 온다! 또 온다! 이제! 또 온다! 또 온다! 뒤에서 또 온다! 그런 거 하지 마! 그런 거 하지 마! 땀 봐봐!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이쁜 여자랑 팔짱도 끼고 랍스타도 먹고 놀이기구도 타니까 빨리 다음 놀이기구로 타라고 하고 싶어요. 저 여태까지는 매력을 하나도 못 느꼈는데 방금 이제 저기 공포 거의 들어가가지고 팔짱을 쫓기시더라고요. 사실 여기에 집중이 안 됐어요. 제가 소리 질렀 이유는 오우! 오우! 지금까지는 뭔가 저에 대한 뭘 어필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들어요. 살짝 지금 오늘 선택 안 받으려나 보다. 지금부터 약간 갑질 들어갈게요. 네. 오늘 맞지? 너가 나한테 점수 따는 날. 아 맞다. 넌 오늘 끝나고 그냥 쓸쓸하게 집에 가야 되겠다. 내가 봤을 때 넌 안 되겠다. 진짜로. 뭐야? 우리 같이 응급하고 내밀다니 자리에 앉아서 엄마를 자세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 함부로 내 사진 찍는걸 싫어해. 상원을 돌리실 때는 예상 반바지 이력할 수 있게돼. 으어! 에. 엄밀. 아하. 아하. 왜? 왜? 예상 반바지 에이, orum은 다 먹었을까? 다 먹었을까? 다 먹었을까? 다 먹었을까? 다 먹었을까? 비둘기? 비둘기 때문에 그래? 먹고 싶은 거 시켜 야 장난하냐? 야 장난하냐고 츄러스 하나, 소세지 하나, 음료수 하나 이게 뭐지? 츄러스는? 아직 안 나왔어 음료수인데 아메리카노 초이스는 약간 대도 초이스였다 그러면 뭘 원했는데? 약간 제로콜라 같은 느낌? 없어 아 뒤에 잠깐만 나 화장실 갔다 올까 아 됐어 갔다 올까 아 됐어 갔다 올까 야 야 아 나 존나 싫어 쟤네 아 아 아 야 나 화장실 갔다 올까? 아니 자리를 다른데 하자 아이씨 힘들어 힘들어하면 어떡해 그때 나처럼 뭐 노래방에서 내가 했던 그것과 미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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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5초 동안 마주치기랑 근데 이건 솔직히 너무 많이 했어요 나 너랑 눈 마주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뭔 소리야 눈 마주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뭔 소리야 머리 가다듬어주기랑 그리고 먹여주기랑 먹여주기 안 먹여줬어 너 한 번도 안 먹여줬어 왜 줬어 소세지 그랬나? 너 오늘 안 되겠다 아 진짜 어차피 대봤자 네 번째 첩인데 그냥 해 줘라 진짜 진짜 깜깜해 보네 떼달라고 하면 저를 자세히 봐야 되잖아요 그게 싫어요 자세히 보는 게 싫어요 본인은 그게 민망하잖아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? 왜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워요 맘에 어... 글쎄요 그냥 부끄러운 거 같아요 그냥 부끄러운 거 같아요 재미 없었어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뭔가 하고싶은 말을 한 번 딱 마지막으로 한 번 할 기회를 주겠어 자세가 너무 기분 나빠서 웃겼지 너 방금 아니 안 했어 안 되겠다 아니 아니 생각하고 있잖아 두 번째 첩이 될 기회를 줄래? 좋아 하세요? 하세요? 드디어 와 너의 세컨이 될 수 있을까? 드디어 와 좀만 더 진심이 느껴지게 한 번 더 너의 세컨이 될 수 있을까? 너의 세컨이 될 수 있을까? 하 기분의 인기 너를 오늘부터 내 세컨으로 임명한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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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인터뷰 때 마음에서 계속 변화가 있었다 네 아 또 부끄러워서 그렇다는 걸 또 얘기를 안 해야지 하하하하 아 부끄럽잖아 하하하하 아니 부끄럽잖아 부끄러웠다는 건 또 어쨌든 저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니까 하하하하 예쁘잖아요 네 달콤한 향기에 집올란다 우리 같이 한잔할까 오늘부터 너를 꼬셔볼 테다 너도 좋아할 테다 내 매력 속에 빠져나 내 매력 속에 빠져나